안녕하십니까. 애트리 뉴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PC, IPTV, 스마트폰, 휴대 인터넷 등을 통해 집안, 집 밖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은 지금까지 가정 내의 에너지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의 월 사용량을 보면 가정 내의 어떤 기기가 어느 정도의 전력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면 향후 스마트 에너지 시대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인터넷 TV라든가 또는 요즘 많이 휴대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타 집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말을 통해서 실시간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개별 장치로는 전력 회사와 가입자 간의 에너지 서비스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인 ESP,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LCD,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선호 결정을 세팅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SED가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계량기들이 에너지를 언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줌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똑똑한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한 시범 사업 결과 가정당 10%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녹색 성장 그리고 에너지 절감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애트리의 기술력, 환경과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시작으로 애트리는 더 좋은, 더 행복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내일의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